오늘 세션은 저희가 총 4가지의 세션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전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된 코로나19 이후로 국내 RPA 시장하고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프로세스 마이닝 그리고 타스크 마이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위해서는 어떻게 RPA를 구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RPA 그리고 RDA라고 불리는 개인 로봇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1인 1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동화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 이후에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자동화, 로봇 자동화 RPA 이상의 것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통합된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글로벌 트렌드가 세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세계, 이후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소 5년까지 이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조사기관들이 말을 하기를 다 로우 기술, 로우 코드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화 기능을 배포한, 그러니까 RPA를 도입한 기업의 65% 이상은 머신러닝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이제 지능형 물서 처리를 포함하는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대거 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기술들 중에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든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타스크 마이닝 이런 기술들이 일단 중점적으로 가장 필요하고요.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집 엔진들, OCR이라든지 컴퓨터 비전, 그리고 아날리틱스, 머신러닝 같은 기술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작년부터 예전부터 가장 많은 고민이었는데요. 이 RPA를 현업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때 필요했던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기술이 이제 로우코드와 노우코드 기술, 이 기술들이 2025년까지 요구사항이 가장 아주 많이 증가할 것으로 현재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같은 허가 얼마 전에 발표한 2021년도 가장 이제 전략적인 기술 9가지 중에서도 20년도에 포함해서 2021년도에 의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여전히 뽑혀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든지 애널리틱스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RPM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AI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가장 많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술들 중에서 트렌드 3가지를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것은 조직 전체 운영체제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뒀는데요.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리얼 월드의 액티비티들을 일어나는 로그들을 다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이벤트 로그라고 말을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로그를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스 모델, 프로세스 맵이라고 불리는 프로세스 모델로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고요. 이 이벤트 로그에서 캡쳐된 모든 단계는 프로세스 모델에서 지각적으로 표시되고 모든 활동, 모든 사람들이 했던 모든 활동과 활동 간의 경로, 경로의 빈도 이 모델, 프로세스 모델들을 모든 것을 다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 기술 중에는 로우코드와 노코드 기술입니다. 아마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든지 타스크 마이닝 이후로 이제 나올 기술들은 이제 로우코드나 노코드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건데요. 왼쪽 그림에 이제 그 포레스트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T 권한자들, 담당자들 중에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워크플로우 제공한 시간이 부족한 것과 이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것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확대를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말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KPMG가 조사했던 걸 보게 되면 이전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BPMS가 아마도 가장 자동화 투자 요소로 많이 꼽혔다가 이제 2단계라고 불리는 이제 20년도 후반 이후에는 RPA 그리고 로우코드, 노코드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자동화가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 확산을 더욱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이냐를 찾게 되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노코드 기술들이 요청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건데요. 이 녀석은 이제 무엇이냐면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과 타스크 마이닝과 결합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RPA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것까지 되는 것이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라고 현재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내부를 보게 되면 프로세스 로그를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프로세스 로그를 동일하게 이제 캡쳐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보 루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루틴들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행 가능한 RPA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 변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AI나 NLP 같은 자연어 처리 같은 기술로 이벤트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프로세스 마이닝과 연결을 하게 돼서 특정 조건에 대해서 모델을 발견을 한다거나 이 특정 조건이라면 이제 1년에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발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자동화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RPA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RPA를 적용을 할 때 이제 업무의 다양성 분포라고 하면 보통 이 그래프를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80% 이 그래프가 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장 빈번한 사례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유형의 20%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례 20%는 이제 유형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제 그 발생 빈도는 훨씬 더 낮은 거죠. 2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RPA를 도입을 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80%에 대당하는 업무들을 기준으로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그럼 이 80%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RPA 시장, RPA 프로젝트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룰베이스 기반의 자동화 대상 업무들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에서 현재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 발굴하고 확대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현재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이전, 2000년, 2020년까지 룰 기반으로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개발 효과라든지 ROI를 이제 뽑고 했던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과제 후보의 이제 룰이 반복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기준으로 이제 개발 용이성과 개발 효과성을 판단을 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21년도에 들면서 실제 공공기관에서 RPA 내용의 사용자 활동을 분석을 해서 RPA 내용 적용을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되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인지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나온 RPA 요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RPA가 이제 단순 룰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모든 기업에서 이제 AI를 접목한 실제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현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재 RPA, 이건 뭐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 좀 적어봤는데요. 일부는 이미 AI 기술들이 이미 포함이 돼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룰베이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기술들을 보면 컴퓨터 비전이 이미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한다든지 오브젝트라고 말하죠. 차량인지 사람인지 개인지 뭐 이런 오브젝트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이미 RPA에 다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텔리전트 다큐먼트 OCR이라고 해서 AI OCR과 IDP가 결합된 형태 어떠한 특정한 폼을 기준으로 해서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틀어졌거나 깨졌거나 해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인텔리전트 OCR이 이미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낮은 도입 비용으로 높은 운영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챗봇이나 메신저에 대한 연동입니다. 아주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챗봇이나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함께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즉시 업무를 실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컨펌을 내린다든지 결정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은 RPA에 대한 최근까지는 이제 현재는 RPA에 대한 대상 업무를 뽑는 위주와 이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용도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현재 많이 쓰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AI 캡처 이건 이제 위에 보시는 이제 AI OCR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화를 하다 보면 AI 캡처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화된 1인 1봇 이 1인 1봇은 현업들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업들이 개발을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업들이 개인 업무를 자동화를 실행하고 위한 형태로 현재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PC에서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현업들이 자신의 업무를 하다가 업무를 멈추고 이제 진행을 자동화를 시키고 다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션에서 가상화랑은 조금 다르지만 새로운 윈도우 세션에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RPA가 로봇이 일하는 공간과 사람이 일하는 공간을 별도로 두고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현재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국내 RPA 시장의 기술 트렌드 변화입니다. 앞부분과 어떻게 보면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능 위주, 기능 위주의 많은 이야기를 했던 시장에서 20년도 말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벤더들이 이제 AI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간소화했던 RPA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과 이제 많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 하이퍼 오토멘션, 이제 초자동화라고 말하는 시장으로 이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위주의 시장이라면 이제 이메일을 보낸다라든지 로그인을 해서 파일을 보내고 엑셀 단순 작업을 하고 엑셀에서 읽은 데이터를 양식에 입력을 하고 이런 형태의 규칙 기반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라든지 프로세스 마이닝의 일부의 기술입니다.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 마이닝이라든지 이제 로우코드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우코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AI 퍼스드로 트렌드로 현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RPA를 위해서 그러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RPA는 RPA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과 AI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 업무를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현재 저희가 베타 버전으로 현재 지금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 이비소프트와 함께 체크메이트 RPA와 플로우 마인을 같이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 시스템에 대한 그 업무 자동 업무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프로세스 마이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RPA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때보다 ROI라든지 이제 자동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순위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찾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 대상 부분을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적용을 RPA에 적용을 하고 향후에 적용된 RPA가 정말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ROI가 나오고 있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RPA는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오류가 나고 있는 RPA 업무들이 있으면 왜 어떻게 오류가 가장 나서 어떤 식으로 또 프로세스를 바꿔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들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CRM이라든지 ERP라든지 그 다음에 MES라든지 이런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로그들을 모두 수집해서 프로세스 마이닝 레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로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의 예외 현상이라든지 병목 현상 그리고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찾아줍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에 대한 예시들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업무들이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목이 일어나고 지연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프로세스 맵을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은 업무 케이스별로 분석을 하거나 사용자 유형별, 부서별 그리고 프로세스 흐름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자동화를 저동화하는 데 있어서 전후의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PI를 하던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대표 파워 유저라고 하는 몇 명의 이제 사람들을 두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 이벤트 로그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프로세스를 발견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은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 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프로세스 마이닝 활용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 국내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RPA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저희들에게 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화 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아래에 보시는 이 프로세스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별로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게 되고 시간별로 호출 건별로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ROI가 산정을 좀 뽑았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너무 하이레벨로 좀 작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라서 두 번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 사용되기는 좀 부족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은 RPA를 구축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회사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려고 하는데 로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항상 드리는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하고 로그 레벨을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바꾸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다시 프로세스 마이닝을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계속 제가 아까부터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타스크 마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프로세스 마이닝하고 타스크 마이닝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타스크 레벨의 로그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퀘스트를 만들어내고 리퀘스트를 승인을 하고 그리고 PO를 생성을 하고 근데 이때 타스크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이벤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PO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셉을 열고 PO를 클릭을 해서 인보이스를 가져오고 OK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카피를 하고 또 붙여넣기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과 그 타스크 마이닝은 하나의 개별적으로 동작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서로 보완해주는 부분으로 현재 지금 많이 동작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는 플로우 마인도 프로세스 마이닝과 타스크 마이닝이 현재 그 서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타스크 마이닝에서 작성된 최종적인 분석 결과는 RPA 스크립트로 자동화로 떨어져서 만들어져 나오고요. 이 자동화 만들어진 스크립트는 곧바로 이제 자동화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타스크 마이닝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과 타스크 마이닝이 합쳐진 것을 보고 로보틱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 데이터는 프로세스 기반에 있는 로그와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 마이닝에 있는 로그를 이제 같이 업무 분석을 통해서 ROI를 예측해서 자동화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타스크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사용자 화면에 대한 사용자 업무를 자동으로 캡쳐를 해서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타스크 마이닝은 사용자 업무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때 이제 나오는 가장 최적화된 경로라든지 가장 자동하기 좋은 반복적인 업무들을 위주로 뽑아서 자동화 대상 업무를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많은 AI 기술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서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머신러닝 여기에 프로세스 마이닝도 필요하고요. 데이터 아날리시스 이것도 역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스크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도입을 한 이후에 최소 3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로그를 모은다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같이 베스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저희들도 외부에서 현재 데이터를 모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스크 마이닝과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타스크 프로세스 마이닝은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를 바라보고 있고요. 타스크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 마이닝 중에 하나의 타스크 레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까 앞전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을 카피를 한다라든지 카피된 파일을 다른 곳에 업로드 한다라든지 아니면 엑셀에서 복사한 데이터들을 이제 어느 시스템에 인풋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룰 엔진이라든지 컴퓨터 비전 등과 같은 AI 기술들이 현재 많이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RPA 내에 이미 이제 로우코드와 노코드가 많이 좀 적용이 이미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RPA 솔루션들은 다양하게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제 공유 리소스라든지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공유 타스크 형태로 로우코드를 현재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우코드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현업들이 현재 개발을 하고 프로세스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업들이 이제 RPA 제일 앞단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업들은 IT 기술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코드 없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되어 있는 거는 이제 쉐어드 리소스라든지 이런 공유 타스크 형태로 마우스로 드래그만 해서 이제 바로 자동화 업무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술들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편한 이제 로우코드나 노코드 기술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은 이제 RPA 시장에서 좀 더 필요한 앞으로 더 바라봐야 될 과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국내 RPA 운영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 업체를 제가 좀 샘플링해서 왔고요. 이 두 개 업체들이 모두가 바라보는 게 1인 1봇이고 여기에 대한 운영 조직과 운영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샘플링해서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업체는 국내 대형 IT 업체로 RPA, 자체 RPA 조직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들은 그룹사 및 대외 RPA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사가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이제 대외 시스템과 그룹사의 관리는 이제 내부 조직만이 아니라 외부 파트너 업체하고 함께 이제 공동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카드사인데요. 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카드 업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업이 RPA를 운영 주관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은 RPA 파트너 업체, 유지 보수에 대해서만 파트너 업체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업 당장자들이 초기에 이제 RPA 초기에 씹샵과 같은 IT 교육을 현재 실제로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CIO 분이 워낙에 이제 그 자동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실제로 교육도 한 달 동안 보내시고 꾸준히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자동화 업무들은 현업들이 실제로 개발을 합니다. 원래 이분들이 공대를 나오신 분도 아니고 이제 실제 카드 현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개발하고 있고 대신에 워낙 난이도가 높거나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파트너 업체에게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정책인데요.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직원 1인 1봇을 가장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RDA를 그냥 데스크탑 자동화를 이제 업무에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세스 레벨의 긴 엔드 투 엔드보다는 이제 간단한 정말 개인에 대한 업무를 자동화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점진적으로 이제 전사원에게 다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빠른 확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통 모듈의 배포입니다. 공통 모듈의 배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이 개발을 하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통 모듈의 배포 여기에 대한 운영 조직 그 다음에 COE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 대한 운영을 가장 키워보 키워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합니다. 역시 1인 1봇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업 담당자의 최근에 이제 현업 담당자의 업무 파악을 위해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든지 이제 타스크 마이닝을 현재 최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엑셀이나 단순 반복에 의한 자동화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했다가 현재 작년부터 말부터는 이제 점점 복잡한 순으로 이제 점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역시도 카드사 역시도 이제 공통 모듈의 확산이 그 로봇 개인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통 모듈만 300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라이센스에도 이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IT 업체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현재 독립적인 사이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인 1봇으로 가기 위해서는 RPA 라이센스가 상당히 싸지 않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보틱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RDA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스페이스라는 명칭으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사용자 PC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세션에서 로봇의 독립적인 로봇 공간에서 현재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동작을 할 때 챗봇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PC와 PC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만으로도 서로 로봇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직접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보시면 IT 지식이 없는 현업들도 공유 리소스를 다운받아서 바로 자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이런 개인 자동화에 대해서도 현재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인 1봇을 위해서는 아까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식이 없는 현업을 위해서 RDA를 보고를 위해서는 RPA 전문가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된 자동화 조직이 없다 보면 현업들이나 기술력이 낮은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화가 더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최종 목표인 1인 1봇을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 조직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